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 인사드립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촬영제의가 와가지고요 촬영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한국판 드라마로 촬영하는 구선을 현장에 가서 어떤 걸 맞을진 모르겠지만 의미있는 촬영이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한테 의미있는 촬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조심히 촬영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촬영 현장에 잘 도착했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촬영 완전 꿀 촬영입니다 아 뭐 금방 끝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메이크업을 심하게 받았는데 집에 가서 운동이나 해야죠 뭐 아무튼간 다들 연기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연습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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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